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후입니다 오늘은 하나카빠 아와와즈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나카빠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하나카빠가 가빠니까 저도 가빠가 되어봤어요 안에 있는 것은 마법의 가루, 풍, 컵입니다 컵은 세가지가 있고요 저는 이런게 나왔습니다 그럼 렛츠크캣 먼저 컵에 마법의 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에 이 손까지 빨리 넣어줍니다 그리고 30초동안 잘 섞어줍니다 뭔가 거품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걸쭉해졌어요 이것을 냉장고에 넣고 10분 기다려주세요 10분 지나서 젤리가 되었습니다 아와와즈리 완성 어떤 맛이 날까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약간 음 포도 탄산 맛이 나고 탄산 거품이 약간 탄산 맛이 나고 되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ás يع Fernando 탄산 iges 약간 거품을 먹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하나까봐 아와아와 제리를 먹어봤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빨리 만들어져서 조금 아쉽지만 맛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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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